ㅡ 디래기 디너미악 디상필 소비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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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을어쉐 밀집이라도 빠르게 챙겨볼까 빙하평형꽃샘추위 가방 혼돈 되돌리기 컴팔드라이버 되돌리기가 낫겠죠 컴팔드라이버도 괜찮아보이는데 소비랑 별로 상성 안좋을거고 혼돈도 마찬가지고 아 헬로월드다 아씨 보총이 라가볼린 이런거 생각하면 헬로월드도 그 친구 괜찮지 않을까 백소일제사격 월드월드 헬로월드 안녕하세요 아우 전기 골고루 들어가는거 되게 쏙 터지네 하나만 쏘라고 아이고 이게 뭐야 뭐지 와 난을무고님 후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 걷어내기 증기장벽 하나를 위한 모드 하위모 파지직 요렇게 들고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어붙지달 여차할까 파지직 파지직 강화도 좀 해야될거 같은데 아니 여기서 폭풍이 음 아 Ftl 하위모이쪼 아귀저금통 여기서 포션 빨고 잡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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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를 위한 덕인 솟불거리 방전불 방전소비가 또 꿀맛이지 명중 잘까? 이 턴에 저거 솟불거리라서 안전할 것 같긴 한데 되게 냉기고 제법 아까 곱샘추이라도 좀 먹어놓을 걸 그랬나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공지능 나왔으니까 조금 천천히 폭풍 폭풍 끝 얼알도 있겠다 이길 수 있겠지 메아리냐 창공이냐 메아리냐 창공이냐 메아리냐 창공이냐 메아리냐 창공이냐 메아리 창공 창공 메아리 메아리냐 333333333333333 정품 스네코를 이용합시다 도박군의 영액 조각몸 우리 스네코 하고 싶은거다 스네코는 죄가 없습니다 제 대기 문제입니다 타격 지우고 FTL 플러스 아이 미친 적당히 하쇼 3코 그만좋아 5코 그만좋아 나이트 허밍 조각모음 2장이다 호호 빙하 찢기 제거 자가수림 알약수하면 혼란풀림 큰일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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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어차피 빙하로 버티기만 하면은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나머지는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창공지능이 아무 일도 안하면 죽겠지만 그건 좀 슬프네 아 뭐이래? 에반들 카카오톨 벗벗블 어서오세요 부츠 이것이 다이시 던전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책 책 책 책 책 책 안 책 책 뭐 없 그 책 매끄러운 돌 에너지아이저 카드 한장을 제거합니다 멤버십 카드 부적 부적을 살까 제거를 할까 999골드 칼날려왕코인 부적 샀다가 부적특 2스택 되면 어떡하지 돌고 도는 회랑 힐 가능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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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돌격 이제 간다 넌 못가 그건 좀 아싸 판금 판금에 유성타격까지 다 잘되고 있다 8뎀증가 6뎀증가 명중이 사실 제일 세겠지 10뎀증가 숨으세요 버퍼 창공진 네 자 이제 폭풍 장아들이며 이제 백색소은 잘 어울려 와우 헬로월드는 안 써도 되겠지 와우 겁나 샘 버퍼 초커 미쳤습니까 아이 미친 왜 코스튜블리 초커가 나와 아니 코스튜블를 먹어야 되는데 검은 별에서 코스튜블를 먹자 넌 지금 실수 킹갓 10이면 제님 글피 아 서순 서순 진짜 그 또 피한구나 서순을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풀핀 서순을 해서 죽었다면 대기약한 것이다 서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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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융합 홀로그램 들고 갈까 서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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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FCC 서순이 넘어 1975 극 마지막 소름 돋네 내가 저걸 못먹어가지고 하위모가 보자 코스튜물이 안 떠가지고 이 고생을 하네 코스튜물이 떴어야 한다 코스튜물이 안 떠서 미친 초커가 나오는 바람에 드림캐쳐 그릇 재발용 재발용 쓸까? 보약 쓸까? 아휴 나 코스트 진짜 이거 왜이러냐 보약 다이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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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혈판 킹길 가더리 아싸 부적이 드디어 한꺼냈다 Deputy 짜리 히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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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약 도약 지금 별로겠지? 폭풍 방선 끄르르르 끄르르르 코스트가 가고 있는 이번엔 코스트 잘 떴다. 눈보라 넣었어도 은근히 쎄깬데 도약 도약 아이고 창공지능 빠져나 해시계 표창 카카포션 폭풍 카카포션 아 잠깐만 보스가 카카 네 카카아 빠지직을 지우면 되겠지 근데 빠지직 지워도 전기구체 만들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계속 나오는구나 카카포션 케미컬 엑스 허허우 배나 먹을까? 무지개도 괜찮겠는데 겨울배 카카포션 나이로라구요? 카카포션 야 무슨소리지 카카포션 강해진다 어어엇 law 카카포션 세상에 카카케 깍쏘다 단으로 갈라져서 죽을 뻔했네 카카트 Verein 두 가지 아이고 한 팅모드란다 망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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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low 2 3 높이 카카털이라서 풀피는 될거고, 뭐가 뭐하지? 냉중? 냉정함 뭐야, 헬로월드 내 덱에 왜 있어? 내가 언제 헬로월드 넣었지? 1박에서 헬로월드 넣었나? 2박 6 헬로월드 뭐 전기주니까 뭐 쓸만 하지 않겠습니까? 아까 도약불 나온거 먹어놓을 걸 그랬다 자가술이 이미 한장이지 그래도 뭐 폭풍이라서 넣어도 괜찮긴 할텐데 프리즘은 좀... 다면맨 빙하가 3코만 아니었어도 멍련 빙하가 3코만 아니었어도 지금 Code两세이 계속 계속 됩니다 defender 가능해지고 5ricting 점심 1ocking 2acción 3불 생상 2불 수리검? 아니 뭐 수리검 발동될 일 있어? 냉정한? 널 위해 준비한 가지란다 마자 진짜 코스트 없는거... 아니다 진짜 3코덱의 눈물이다 야 200딜 안나오는데 저거 그거 갖고 오면 되지 않나 아니야 이거 홀로그램으로 저거 빙하만 가져오면 맞겠는데 정성기방전 가져올까 생각했었는데 90딜이면은 조금 매매하긴 하네 정성기방전 그리고 밑에 있어서 못 가져오네 1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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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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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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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불로 1불로 2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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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섬이네 아쓸아쓸했다 드슬뻔했네 디라서 살았다